또 담배 한갑과 아까 얘기했죠? 하포슈, 발포주, 록크각 6개의 팩을 사면 뭐 이제 5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 합쳐가지고 5개를 뽑을 수 있다는 거니까 가격을 얘기하면 한 3500, 하나에 700엔이니깐요. 그죠? 5개를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는 3500엔 이상은 된다라는 소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본문의 스토리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스토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직접 봅시다. 이제 대충 내용 됐으니까. 자, 스피드워크지가 당첨된 것은 전부에서 몇 장이에요? 몇 장이야? 4장이었죠? 4장, 오마이. 기껏해야 100엔 정도. 이거는 본문을 안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가가 기껏해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기껏해야 100엔 정도라는 세이제이가와 닭가가를 아느냐, 모르냐는 문제입니다. 자, 세이제이가 닭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냉동을 필요로 하는 상품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냉동을 필요로 하는 상품이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은. 냉동을 해야 한다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D를 보시면 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품이지만.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타바코, 고래, 이치카톤. 아까 담배 한 각과 발포즈 6개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지 5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500엔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에 700엔짜리에다 하나 주는 거니까. 5개를 뽑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000. 3,500엔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4,200엔이 되면 6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산수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저도 산수 못하는데 이 정도는 풀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본문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장기 소년이 담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성장기 소년 어떻게 되는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메리타의 히토. 오메리타의 히토하게 되면 축하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런 의미가 다른 의미로 사용했겠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의미를. 이건 본문을 봐주셔야 돼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자동판매기의 설명으로서 바른 건 어떤 거냐. 자동판매기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번째. 본문 내용에 딱 들어맞는 곳도 하자. 그랬어요. 곳도 하자. 속담. 속담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체적인 내용. 자동판매기에 대한 설명.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확인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장을 한번 봅시다. 오, 깁니다. 소년이, 히코니. 그냥 아는 거 넘어가는 거야. 소년이 비행에 아주 달리는 거야. 하시로. 비행에 질주하는 원인의 하나가 키스앤. 흡연이 있다. 그러니까 비행을 달린다란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 비행을 저지르다라는 거죠.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의 하나의 흡연. 키스앤. 흡연이 있다. 그러니까 나쁜 애들 대부분 담배 피지. 나쁜 애들이 담배 안 피는 거 봤어요? 저 보니까 안 피던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안 만나보지. 그렇지만 대부분 담배 피는 사람이 분명 소년이 있잖아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타박과 담배는 일종의 마력, 그렇죠? 마력을 갖고 있어서. 이츠도 한 번 시작하면 하시메로 또 야메르노가 끊는다는 것이 희전히 상당히 무지까시. 이거 다 버키볼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렵다. 성장기, 세초기. 뭐 읽을 수도 있으면 좋지만 그냥 한자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기 소년이 타박과 담배를 머릿속에 오버헤르토. 뭔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소나 마력군이 그 마력에 토리츠카르하게 뭔가 이렇게 휘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 형태가 됐으니까 그 마력에 이렇게 휩싸여. 각구교, 읽어도 좋지만 학업 읽을 수 있잖아요. 학업이 오로속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아주 소홀해지는 거죠. 오로속간이 하게 되면 학업이 오로속간이 소홀해진다. 소홀, 소홀, 소홀해져. 세 가지가 생활이 스사무하게 되면 무절제하다. 스사무, 스사무가 기본입니다. 생활이 엉망진창, 무절제해져 온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담배로 인하여 생활이 아주 메차쿠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담배를 못더메르, 못더메르. 구하기 위해서, 타멘이 위에서. 카네가 돈이 히지요 또 필요하게 되고 소나 오카네, 그 돈을 에루, 얻다죠? 얻기 위해서. 와루이것도, 비행이죠. 나쁜 짓. 나쁜 짓을 하는 바아이 경우도 쇼우즈로 생긴다. 따까라, 그렇기 때문에 묵하시까라, 옛날부터 타바코와 담배는 후료죠. 이 량자를 리에다 조금만 요우, 후료, 불량, 불량스러운 거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 다. 그쵸? 담배 피는 사람들 불량의 어떤 시작이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막 우리들 그러잖아요. 맞다. 또 타바코와 심빠이 키노, 심폐 기능을 키노, 기능을 이치지로 싣고, 현저하게 이치지로 싣고, 이치지로 싣고, 현저하게 테이크가 저화시키기 때문에 성장기의 소년이 세이처기노 시오넨과 타바코오스에 또 담배를 피우면 타이력구가 체력이 메니미에뜨, 눈에 보이도록, 눈에 아주 확연하게 보이도록 오취되어 있고 떨어져 간다.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키만 크고 하체만 길고 이러지. 너 그 턱걸이 해봐. 그러면 두 개 세 개 하고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냥 입만 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쩜 이렇게 이 마른 자래? 그렇지만 행동에서는 약해지는 그 의욕입니다. 소년의 흡연은 그와 같은 이유로. 시나케레바나라나이,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하죠. 아직 며치도 안, 스무살 돼야지 성년인데 성년도 되지 않는 어린 나이에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킨시, 금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겐자이, 앞에도 타금 있고 뒤에도 타금 있어요. 겐자이, 마치니와 현재 어떤 그 동네에서는 카즈오크, 수많은 타바코노 지도한 바이키, 자동판매기, 지도한 바이키, 자동판매기가 셋째예요. 조금 들어갑니다. 셋째에다 조금 들어가야 돼요. 셋째. 설치되어져 있다. 뭐 일본에 자동판매기는 없는 게 없잖아요. 오카네, 카네사에 돈만 아래봐 있으면 쇼각세이다떼. 다떼하게 되면 라도예요. 라도. 라도야. 초등학생이라도 타바코, 카우고토가 되기로. 담배를 살 수 있다. 있지요. 일단. 있지요. 법률, 호릿이라고 읽어도 좋고 법률 읽을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법률에 의해 니 요리. 미성년자, 미세이넨샤. 예, 킴즈옛. 흡연인. 킨시사렛데이루토. 금지되어져 있다고. 라든가. 금지되어져 있다라든가. 요르. 밤. 주이티지까라. 열한시부터. 아사 고지마대와. 아침 다섯시까지는. 한바이시마생.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매하지 않는다고. 휴지예요. 타금이 있습니다. 표시되어는 있지만. 손나모노와. 그런 것은. 난 노. 야쿠니모 타데이나이. 야쿠니모 타데이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이 다이. 대개. 지도한바이시. 소노모노가. 자동판매기. 그 자체가. 쇼넨 노 킴즈엔. 소년의 흡연을. 쇼레이시테이루요. 나모노다. 오히려 그 자동판매기. 그 자체가. 소년들의 흡연을. 장려하고 있다.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왜. 카테와 있게마생. 사서는 안 돼. 라고 쓰여 두면. 카와 나이다로. 쓰지 않겠지. 다로. 추측이죠. 추측. 사지 않겠지. 등이라고. 칸가에르. 생각하는 사람은. 소우 또. 소우 또우. 상당히. 오메데타의 히토. 오메데타의 하게 되면. 축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리숙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리숙하다. 어리숙하다. 그래서 상당히 어리숙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맥주 파는 자동 판매기에다. 먹지 마라. 그래서 진짜 젊은 애들이 안 먹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메데타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카테와 있게마생. 사서는 안 돼. 라고. 카이테와 테마 쓰여 있어도. 호시케레바. 호시하게 되면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아닙니까. 갖고 싶으면. 히토와 카우노데아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년들. 소년들. 막 하고 싶은데. 그거 이거 쓰여있다고 안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겐조 대화. 겐조. 앞에 타금 있고 뒤에 장음이에요. 겐조예요. 조. 짧은 거 아니고. 현상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쇼넨 노키츠엔. 소년의 흡연은. 노바나시. 노바나시. 노바나시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퍼져 있다. 아주 방임되어 있다. 그걸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노바나시 조타이. 상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소년들의 담배의 사고 파는 거에.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로 내용 파악이 됐으면 아마 본문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 한번 봅시다. 성장기 소년이 담배를 뭔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활이 매차구차가 됐죠. 매차구차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기 수삼을 한 단어가 나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어메데타이기도. 어리숙한 사람이면 어떤 거냐. 항상 낙관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칸가이가 낙관댓기. 낙관적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메데타이. 그러니까 축하한다고만 아시지 말고. 뭔가 이렇게 낙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어리숙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도한바기노세츠메이도시대 자동판매기의 설명으로써 바른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여러분들 파악했지만 밤 11시부터 5시까지는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다라고 했죠. 이게 C가 정답이 되고요. 본문의 내용에 아떼하마로 딱 들어맞는 고토화자는 어떤 거냐. 눈가리고 아웅이죠. 써여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거 담배 안 삽니까?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건 뭐냐면 아타마오 카쿠시대 머리를 숨기고 있다고 해서 숨기고 시리 엉덩이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굴만 가리면 다 가린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꼬리도 가려야 되는데. 이게 일본말로 아타마오 카쿠시대 시리오 카쿠사즈 하게 되면 뭡니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떤 속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금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시계 안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맞게끔 해볼까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또 시간이 딱딱 이렇게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문제 여러분들 푸셨을 때 조금 어려운 한자라든가 조금 의미가 안 맞는 또 새로운 것들을 봤으리라 보는데요. 그런 거는 반복하시면서 예, 완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도 이렇게 푸니까 저가 또 이렇게 좀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자, 모쪼록 이렇게 독해까지 했고요. 잠시 쉬고 우리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 쉬지요. 자, 사람의 자세와 상태 표현 정리를 우리 듣기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참 진짜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사람의 어떤 상태, 형태에 어떻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상당히 문제 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 이런 단어는 이런 포즈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건 솔직한 얘기로 움직이면서 현장에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보케브롤리와 어떤 동작이 같이 습득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10개 정도씩 조금 전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잘 정리해놓더라도 어떤 이런 사진 묘사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뭐 거의 다 99%, 95% 다 맞출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단어 하나하나 머릿속에 좀 반복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먼저 한 번, 준비한 거 먼저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반에드 이마스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타반에르, 타반에르, 타반에르라는 동사를 알면 이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묵다라는 뜻이거든요. 묵다, 묵다, 타바. 그래서 타반에르라는 동사를 알면 이 문제는 뭐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고노히토와, 이 사람은 카미오, 머리를 우시로니, 우시로. 이런 단어, 앞에 것들은 뭐 버키브러리 몇 개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반에르를 알면 이 문제는 완전히 되는 거죠. 타반에르, 묵고 있다, 뒤로 묵고 있다.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뒤로 뭔가 이렇게 묵고 있다라는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타반에르를 솔직히 이번에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서, 이번까지 몰랐다 하면 이번 기회로서 타반에르라는 동사를 좀 가져가서 해서 묵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 타바 그러면 아시죠? 꽃다발. 뭔가 이렇게 묵어야지 하나의 다발이 되는 것이듯이 타반에르, 뭔가 이렇게 비슷한 어떤 뉘앙스적인 게 있으니까 타반에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보죠. 84.この人は髪を言っています. 유우를 아셔야 됩니다. 유우. 유우를 아시게 되면은 이것도 게임 끝나는 거죠. 유우. 유우는 따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묵다라는 거랑 조금 다르죠. 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다. 그러니까,髪を言っています. 그렇죠? 머리를 따고 있다.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この人は髪を言っています. 라고 해주시면은 따고 있는 또,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트릭으로서 또 이렇게 묵고 있는 거랑 같이 나올 수 있는데 따고 있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들어보죠. 85.この人は髪をリボンで結んでいます. 자, 리본이 나왔고 무스브가 나왔죠. 무스브. 똑같은 한자인데, 이걸 또 무스브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스브. 이것도 뭡니까? 묵다 형태가 되는 거죠. 리본으로 묶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묵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무스브. 무스브는 이 앞에 있는 보케블럴리보다는 조금 빈도는 좀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돼요.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건 무스데이 마스. 이렇게 메고 있다라는 걸로서 많이 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코노이토와 카미오. 리본 대. 리본으로 묵고 있다 할 때 뭐 리본이 벌써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영어가 나오면 조금 더 쉽잖아요. 눈에 이렇게 딱 띌 수 있으니까, 귀에. 자, 그다음 네 번째 거 한번 들어보죠. 86. 女の人は靴のひもを結ぼうとしています. 자, 靴のひも. 희모. 굳주는 나오는데 희모를 아세요? 희모. 희모하게 되면 이거는 끈을 얘기하는 겁니다. 끈. 구두 끈. 굳のひも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두 끈을 무스보 또して. 무스보. 이거를 무스보. 의지 형태가 된 거예요. 의지 형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한 건 아니죠. 이런 그림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희모. 운동화 끈. 구두 끈을 뭔가 이렇게 묵으려고 하고 있다. 무스보 또しています. 그러니까 묵으려고 하는 거지 한 걸로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희모를 잘 기억해달라. 그렇죠? 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 번 또 들어보죠. 87.この人は子供を肩車しています. 자, 이거는肩車 말을 아셔야 돼요. 우와, 저 사람, 저 남자 가다가 좋아 이런 말 했었죠? 가다는 뭡니까? 신체. 그렇죠? 어깨를 얘기하는 거죠. 가다. 가다. 걷다가 구르마가 합격해야 됐어요. 구르마. 구르마. 그렇죠? 가다. 구르마인데 타금이 붙어서 가다 구르마가 되면 어깨에 이렇게 뭔가 무등을 태우는 것 같은 목말. 우리나라 말로는 목말이라고 그러죠? 목말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구르마しています. 어린이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목말을 타고 있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다 구르마를 잘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 뭐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들어보죠. 88.腰에 손을 잡고立って立っている人がいます. 이거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고시니. 그렇죠? 고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허리에 태우. 손을 대고 타떼이 마스. 타떼이 마스. 타떼이 마스. 그렇죠? 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다지 이거는 뭐 어려운 버키블럴 리가 없네요. 아떼루가 좀 걸립니까? 뭐 아떼루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떼루.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아떼루.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아떼루. 아떼루. 이렇게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손을, 태워, 아떼때, 이렇게 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떼루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들어보죠. 89.女の人が腰をかがめて掃除をしています. 자, 여기서 포인트는 카가매루예요. 카가매루. 이렇게 여러분들, 어머님들 이렇게 걸레질할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카가매루. 웅크리는 거 있죠? 카가매루. 카가매루. 웅크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걸레질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그 얘기인데요. 오나노 히토가 고시오. 허리를 카가매때. 뭔가 이렇게 수그리고, 수그리고. 수오지오 시대의 마스. 라고 했잖아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카가매루라는 동사.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이런 이런